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에 숫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에요 나머지 자료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우리 공시법에 숫자만 나오는 것만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 이거를 두 번만 딱 읽어 보고 그럼 또 버리세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한계를 갖고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진하게 다 색깔이 다 진하게 다 표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봅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에 돌이 들어 1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의 기록을 둔다 오더와이다 오 이게 우리가 이제 물적 편성주의거든 이런 거를 시험해 내는 건 아니죠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문으로는 띄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칠판을 볼게요 집합 건물이 있거든 그 건물에 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래 놓으면 여기 표제부 여기 표제부 갚고 얼고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한 개를 갖고 전부 사용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101동의 표제부를 가지고 101동이죠 그럼 1701호 16001호 1500 1400 저마다 한 개를 가지고 전부 사용한다는 다 하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고 신청서는 몇 년이다 5년 5년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한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에 없는 거 한번 해볼게요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료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다 표제부에는 인감등기필정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표제부에 1 2 3 4는 표시번호입니다 갑골구에 1 2 3 4는 순위번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거든 갑골구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다 써야 안 써요 서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쓰지만 접수번호는 기대한다 한다 안 하지 그렇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갑구와 을구의 순위번호는 순위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됐고 공동담보목록 전세목록은 부동산의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여기서 핵심은 다섯 개가 핵심이 아니고 공동담보 공동전세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한다 신청인이 작성한다 등기관 그게 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예규에서 나오는 거거든 답은 이겁니다 무인 발급기는 자판기지 자판기 자판기에서도 등기별 발급이 되어야 한대요 될 때 이때는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전부 증명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등본 일부 증명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초본 등부는 됩니다 일부는 돼야 한대요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쏘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시 합니다 등기기록과 폐쇄 등기기록은 성질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그럼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한대요? 돼 그럼 폐쇄 등기기록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한대요? 돼 근데 폐쇄 등기기록은 일부 증명서는 돼야 한대요? 안 돼 전부만 되는 거예요 폐쇄 등기기록은 뭐만 된다? 전부 일부는 안 돼요 맞아요? 돼 그럼 이 무인 발급기는 16장 이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6장 이상이면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지 자판기로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요거는 이제 쉬운 게 이제 나왔으니까 등기는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어디와이도? 오! 이 위에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이러면 전산정보처리조직 그래서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여기서 세 글자만 딱 하면 됩니다 등기는 다 합니다 등기 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어디와이도? 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어디와이도? 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오! 그 다음에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다른 거는 여기가 되어졌고 여기까지 되어졌죠? 5번을 조심해서 보면되요 굽은 건물이 딱 나오면 이 해당 구거든 해당 구는 갑구, 무슨 구, 을구지 갑구, 을구니까 구가 같아다르다? 다르지 그럼 시험에는 이게 시험 문제지 이 자리에 접수번호가 오면 O 순위번호가 오면 뭐다? X 이게 시험 문제지 그렇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상식으로 봅니다. 등기간은 사촌이네의 친족의 등기사모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참고인 이명을 데려오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인 이명을 데려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고 답입니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1월이라 갑구는 60일이라 을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부동산 표시 몇월? 1월, 멸시는 몇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시는 뭐다? 지체 없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60일이 키가 아니라 앞에 낱마리 키입니다 낱마리 그러니까 소유권 보내는 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일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내는 길을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일이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럼 답입니다.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다 이거는 이렇게 두면 되죠 이렇게 X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졌지 그러면 집이 지어지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쌍무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매매는 반대급 부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여기에다가 장금 지급일 이래 두면 되죠 장금을 지급한 날부터 며칠? 60일 편무계약은 정념이다 정녀 정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거 딱 외우면 되는 거에요 통과 자 잠깐만 여기에서 키는 우리나라 등기신청 1건 1신청서 주의 그러나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잠깐만 이거를 다 못 외우거든 여기까지만 딱 하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없어 그럼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다 그럼 부동산에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와야 이치적으로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공매처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공매처분을 한 경우 권리 이전의 등기와 공매개시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를 공매처분이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두면 되죠 공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하네요 합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록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진정 명예회복은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 원인일자는 기재한다 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수용은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의 무슨 일? 개시일 수용의 재결일이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자 유정입니다 유정은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한 때 그런데 유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들어본 적은 있답다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해관견입니다 말소를 신청하는 게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견이 있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딱 해 주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여기를 잘라보면 이게 주등기라고 쓰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럼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죠 제3자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라가 이해관계인이거든 그럼 부기등기 권리라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다시 할게요 말소등기시 줄 거세요 여기다가 주등기 이랍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무슨 등기시이다?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로 무슨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잠깐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 말을 시험에 내는 각도는 세 가지거든 하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어떤가요? 그럼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떤가요? 시험에 이래 내야 되는데 시험장에 그러면 답을 만들 때는 법대로 쓰는 거라 그 법대로 쓴다는 말은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에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말이 풀어지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이거는 말 안 해도 되거든 권리의 변경 이렇게 놓으면 옆에다가 전세금 그럼 저는 전세금이라고 썼지만 지류를 쓰든 차임을 쓰든 채권액을 쓰든 기간을 쓰든 답은 동일합니다 그럼 성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뭐 쓰는기? 저 등기 자 그럼 볼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성낙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오더바이다 잠깐만 잠깐만 자 여러분들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자 이걸 풀 때 그 다음입니다 판결서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렇게 적어도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성낙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 제3자의 성낙서는 필요 있답다 이때는 그냥 이 두 개를 구별하면 돼요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럼 먹고 X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관계가 있답다 있다 그럼 전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허가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지덕자익증명서 거민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세 개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게 이 행정관청이 돼 이 말이에요 그럼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험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한다 그러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록되어 있다면 허가서는 첨부한다 안 한다 그러나 그러나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일 때는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제출을 해야 된다는 안 한다 해 글자로 세 개를 구별해야 돼요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제출한다 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안 한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일 때는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랍니다 2순위 지상권을 회복할 때 1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2단이다 여러분도 2순위하고 1순위하고는 어미 있답다 없지 없지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회복시 4번 소유권은 이해관계인 2단이다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템포를 넣어줄게요 한 템포를 넣어줄게요 결론은 말소 회복 등기거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말소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을 기준으로 한다 시작 회복 말소 회복이니까 말소가 키가 아니지 회복이 키지 맞아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어떤 와이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다 이 단이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래 하면 재판을 잠깐 놔 볼게요 1번에 전세가 있고 1번에 전세가 있고 자 봅니다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 할 때는 1번밖에 없었지 맞아요 말소를 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올 수 있다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해 볼게요 말소 할 때는 이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회복할 때는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바로 할게요 바로 하면 몇 번이 옵니까 1 전세 그럼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순위가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요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말소를 기둔을 한다 회복을 기둔한다 회복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1번 전세 2번에서 1번을 말소하니까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 여기는 새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잘못 말소해서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하면 회복을 하면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1번에 소유자 갑 2번에 소유자 을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을이 이걸 말소하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적법 을이 말소하는 것은 적법이지 근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이걸 말소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돌아갔어요 갑 그럼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알겠지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병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소유권이 잘못 말소가 돼 있는 거라 그럼 이걸 회복한다 그럼 회복하면 바로 해볼게요 바로 해볼게요 그럼 2번에 무슨 건 소유권 이거 무슨 건 소유권 무슨 건 소유권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네 등기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회복할 수 있어야 양립이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지문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거든 그냥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전부 다 3개월입니다 전부 다 3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감이다 등기 부인 등기사항 주민등록 등출만 가족관계 증명서 대당등본 저마다 몇 배월 3개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수개의 건물은 도면을 첨부해야 하네요. 그럼 제 손이 맞는지 한번 해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수개의 건물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지금부터 답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도면 제출해야 하네요. 안에 건물 소유권 보존, 도면 제출해야 하네요. 안에 수개의 건물 보존해야 하네요. 해, 해, 수개의 건물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한 개밖에 없다. 이거는 도면 전부 없다. 여러 개 있으면 해야 된다. 해, 구분 건물은 해야 된다. 해야지. 구분 건물은 항상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 공식은 가장 쉬운 거를 해볼게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성낙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성낙서 들어갔다면 성낙서 써준 사람은 인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게 공식인 거예요. 자동으로 놓아야 된다, 이 말에. 그러면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무조건 도면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는 무조건 도면은 같이 다닌대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제3자의 허가동의 성낙서 이러면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은 뭐 가져오라? 인감.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인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죠? 그런데 공정받았어. 공정받았어. 그러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맞죠? 좋다. 그럼 다시. 제 손을 보세요. 아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제 시간 많아요. 자 그럼 제 말 들어볼게요. 제 말을 잠깐 들어볼게요. 인감은 7번까지 있지. 그럼 1, 2, 3 있고 4, 5, 6, 7이 있지. 1, 2, 3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등기필정보 분실. 여러분들 등기필정보 분실했다면 등기수에 직접 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때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럼 이 3개는 공정을 받아도 인감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가해. 그럼 4번, 5번, 6번, 7번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됐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을 합니다. 소유권 보는 등기를 하거든 믿음기다 믿음기 아니다? 아 그러면 한 말 해볼게요. 한 말 해볼게요. 소유권 보는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전부 하여야 한다. 5다, X다? 여러분들 믿음기에는 제3자는 없어. 이해관계인은 없어. 그럼 소유권 보존에 서류 제출한다는 말은 제3자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